유튜브에 수익상출을 신청하면 엽서가 오는데 핀 엽서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상출은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 또 연간 구독시간이 4000시간이 넘고 연령은 19세 이상이라야 수익상출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수익상출을 신청하면 엽서를 받게 되는데 그 엽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표지가 구글 애드센서라는 이러한 글자가 있는 엽서를 받게 됩니다. 이 엽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서에서 보이는 핀 엽서를 제 주소를 자세히 보니까 모두 다 영어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구글에서 이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핀 엽서가. 그리고 상단의 오른쪽 위에 보면 베트남에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오는 것을 알았는데 이 구글 애드센서의 엽서는 저 상단에 보니까 베트남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글 애드센서에 보낸 이 핀 엽서의 그 핀 번호인데 여기 보시면 153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숫자 3개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6짜리 숫자의 핀을 보냅니다. 153, 123이라던가 이렇게 핀 주소를 보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스텝1, 스텝2, 스텝3, 스텝4 해놓고 자세한 영어 설명이 있습니다. 이 스텝1을 자세히 보면 영어로 쓰는 걸 보면 www.google.com 슬래시 애드센서라는 이 사이트에 로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깅을 하고 스텝2에서는 거기에 기어 아이콘 즉 이 설정이라는 톱니바퀴처럼 생긴 게 있죠. 그걸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서 Payment, 지불, 결제, Payment라는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3에서는 거기에 보면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 보면 Account Information, 계정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글로는 계정정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정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서 주소 확인, Verify Address, 주소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소 확인을 클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단계에서 거기에 PIN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 PIN 주소 입력창에 PIN 주소를 여기에서 보낸, Addsense에서 보낸 이 엽서의 PIN 주소를 입력하고 제출, Submit 제출을 클릭하면 그것으로써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유튜브에 수익창출이 성인이 되어서 수익창출을 받고 있다가 유튜브의 정책을 어겨서 수익창출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차단이 되더군요. 그때 재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창출을 다시 하는 방법은 제가 PIN을 받아서 다시 받아서 입력했는데 여기에 보면 채널에서 상태 및 기능에서 수익창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가지 수익창출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누르면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은요. 수익창출 정책을 중수해야 한다. 진실성 유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콘텐츠는 업로드하지 않고 조회수, 좋아요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돈 주고 구독자를 살면 안된다 이거죠. 준비되면 다시 신청하기 시간을 내어 모든 자격규를 출산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1900, 2019년 7월 20일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나왔어요. 제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날짜가 지나면 7월 20일 날짜가 지나면 다시 신청 이후에 있죠. 이걸 터치해가지고 다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우편으로는 피인의 설명과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같은 경우에 수익창출 성인이 취소된 경우에 이렇게 와서 다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과 함께 신청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